개 장수가 들어오면 개 신장이거든요. 개 신장. 개 장수는 개를 겁내지 않고 이게 신이 온 거예요 이 개 장수도 동물을 다스리는 신들이 있어서 내한테 그래서 동물을 다스리는 거거든. 동물 다스리는 걸 그냥 뭐 아들 토끼 저 귀 잡고 던지듯이 한단 말이죠 이거는. 그러니까 이게 딱 들어서면 동물은 꼼짝도 못해 요것도 하나 신입니다. 그래서 저 소장에 맨날 사는 사람들 있죠 요 신기가 있는 거예요. 그래서 그것을 못 벗어나. 그러니까 노름판에 노름하는 거 딴 사람은 겁나잖아요 저게. 노름판을 겁을 안 내는 사람은 노름을 하는데 이 신이 들어온 게 있는 거예요. 우리 조상 중에 있어도 한량신이 들어와 가 있다 이 말이에요 이런 거 좋아하고 노름판 좋아하고. 그런데 술무러 막 가가지고 술만 막 이렇게 하는 거는 술기 신이 들어와 있는 거거든. 그게 한량신이 들어와 가 있기 때문에 술자리만 딱 보면 아주 아 이게 왕대포 하면 코가 쿡 찔러갖고 이렇게 대포 못 떠나듯이. 그런데 그 막걸리 신이 있어야 막걸리. 그러니까 이제 젊을 때 막걸리에 아주 이렇게 왕대포만 보면 환장하는 그런 삼촌이 내한테 들어와 가 있는 거야. 그러니까 삐루 집에는 쳐다보지도 않아요 삐루. 맥주 이거는 안 보인단 말이에요 그 양반한테는. 그러니까 여기 왕대포 이것만 보면 환장을 하는 거야. 그런데 술장분이 들어와도 전부 다 달라 요게. 그러니까 포도주 보고 환장하는 신은 없거든. 포도주가 들어온 지가 얼마 안 됐어요 우리 조상들이 그걸 모른다니까. 포도주에 환장해갖고 최고 맨날 포도주 또 먹으러 가자 이건 없다니까. 이제 조상들이 무엇에 지금 집착돼갖고 있었던 조상이 왔느냐에 따라서 움직이는 게 다르단 말이에요 이게. 그래서 전부 다 그것도 개장수 소장수도 마찬가지에요. 그 사람들 집안의 우떼에 보면 동물 가축 이런 거 하고 상대를 한 우떼 집안이에요. 우리 우에 올라가면. 이제 그 양반이 할 배가 와 있는 거지. 그래서 딱 동네 딱 가면 얻은 집에 무슨 개가 뭐 어떻다 대빤 알아요. 응. 근데 이제 그 이렇게 뭐 개장 집에 딱 들었으면 벌써 개가 꼬리를 착 내리 그냥. 응. 딱 해갖고 탁 쳐다보면 그렇게 하고. 저거 이야기하고 있어. 저거는 꼬리 딱 내리고 있는 거라. 응. 벌써 이제. 이렇게 구신이 가가지고 벌써 딱딱 하는 게. 딱 해. 응. 그 전부 다 신이야 그것도. 응. 우리가 뭐 이렇게 무속인들 신 들어오면 이런 것만 생각을 하지만. 우리가 전부 다 우리가 신들하고 연결해 갖고 살고 있어. 응. 그러니까 이제. 고거에서 이제 조금 더 아주 그 이제 그 비유하기 이제 딱 반대적이지만 비유하기 좋은 거. 내가 학교든 막 책을 아주 책 보는 거 그래 좋아하는 거. 공부신이 들어와 가니 책신이 이게. 여기 들어와 있는 거고. 뭐 이렇게 그 저 사업한다고 뭐 이렇게 그 저 기업을 하잖아. 하니까 뭐 사람이 딱 들어오니까 대판 딱 보니까 탁 알잖아. 이게 들어와 가 있다고 신이. 어. 그럼 뭐 감이 딱 오잖아 이게. 그렇게 이제 이제 업 대신이 들어와 가지고. 근데 그런 거는 대판 여 뭔가 말 몇 마디 탁 하면 벌써 탁 아는 거야 이게. 예. 근데 그런 게 이제 업 대신 또 들어와야 이 사업이 잘 되는 거지. 업 대신 안 들어오고 억지로 사업하는 거는 이건 더럽게 안 되는 거라. 이제 고런 거란 말이에요. 어. 그러니까 이제 뭐 이렇게 내가 오늘을 하려고 그러면. 조금 위에 이 신이 들어와야 돼. 그래야 오늘을 하는 거지. 이게 위에 신이 안 들어왔는데 내가 억지로 해갖고는. 절대 이게 안 되는 거야. 요런 거. 어. 이제 우리 인간은 누구든지 신이 와 있는데 이게 어떤 신이냐 이거 있어. 어떤 신. 우리 민족의 인간은 누구든지 신 끼는 다 있어요. 어. 다 있는데 재주를 부리는 신이 왔냐 그러면 일꾼이 되는 거고. 어. 이게 요 저 저 구두 기입는 이걸 잘 하는 거는 그 신이 있어서 그래. 어. 이게 갓받이 있는 거. 어. 뭐 이런 게 있단 말이에요. 칼제비 하는 거. 어. 어. 여기 들어와 갖고 있으니까 이거는 기가 차이잖아요. 이게 뭐 하루 종일 몇 개나 또 잘해. 하루 종일. 어. 어. 근데 이게 신이 없는 게 이거 할라카 기는 뭐. 식비 이쁘고 뭐. 어. 도저히 안 되는 거라. 어. 고는 식으로에 어. 우리가 이제 손재주 있는 신이 와 갖고 있는 자도 있고 어. 그래서 이제 일하는데 꾸준히 잘 할 수 있는 거라. 응. 노동자들 꾸준히 일하는 사람 있지. 이거는 꾸준히 이렇게 그 저 잘 일하던 이 저 우리 조상이 와가 있는 거야. 그래서 그 일을 하는 거라 인제 요런 것들이 우리 신이 뭔지를 지금 잘 모르고 있은 거야. 우리 조상들이 전부 다 고런 우리한테 역할하는 신들로 전부 다 다 와가 있는데 이게 인제 어디에 줄을 잡고 무슨 역할을 하기 위해서 와 있냐. 요런 게 인제 천신에서부터 그 다음으로 그 다음에서 그 다음으로 공신에서 그 다음으로 요렇게 해갖고 우리 조상으로 해갖고 요런 연결되어 있는 거란 말이야. 그치 인제 조상도 인제 떠돌이 구신이 있고 우리한테 서인으로 와 있는 게 있고 서인이 있고 성관이 있고 이렇게 틀리는 거거든. 서인은 내 조상 개인 나의 수호신이고 어 개인 나의 수호신이고 성관은 나의 수호신이 그 줄에 가 가지고 큰 힘을 받아 오는 데고 어 그러니까 요 말하자면 중앙관청이고 성관은 서인은 나의 이제 개인 그죠 어 개인 신이란 말이야 이게. 그러니까 내 편이지. 근데 성관은 내 편이 아닌 거야 에 다를 살피는 거지. 성관은 그래서 서인이 있어야 내가 이루어지는 거지 요거죠 이게 인제 조상신이에요. 다 옹기 아니고 인제 한 한 신의 인제 요 그 요 요쪽이 전부다 그 왜 그 저거 예술 쪽 하고 문신하고 문신 걸문 요거 하고 맥 맥 이 서인들이 인제 이 동참회가 있는 거지. 어 이렇게 이걸 봐가지고 저 저거 뭐 성처 스님 같은 경우는 터질 때 이렇게 그 글문 도사들이 터지고 경이 들어오고 지간도 들어오고 어 맥 간이 들어왔거든 이게. 어 그걸 보고 맥 통신이냐 요렇게 하는 거란 말이야 맥 통신. 어 사람들이 인제 요거 저 뭐 타 심통을 하고 뭐 요런 소리가 그런 거란 말이야 이게. 맥 통을 했느냐 이게. 예. 그래 이제 어떻게 좋은 말로 하니까 한 소시 겠냐 두 소시 겠냐 이런 거. 어 고런 거란 말이야. 그러니까 조용기 목사 같은 경우는 아주 삼나라 삼장군이 다 들어왔으니까. 그렇게 해갖고 말이 이제 애국말을 이 애국말 저 애국말 뭐 전부 다 할 수 있는 능이 빨리 이렇게 익혀져 버리는. 어 그래갖고 목사로서 미국 나갖고 막 샥 그러시면 샥시 마 이래. 어 그래갖고 전부 다 뿅 가쁜 거라. 어 시가 안 들리고 그냥 그렇게 몬 하는 거야 그다 와. 근데 일본은 깨질을 몬 하는데 조용기 가게 깼거든 이게. 근데 일본말로 해갖고 때리니까 깨져 부는 거라. 어 통역이 아니거든 그게. 이제 고런 식으로 그때 한참 이제 이게 기운을 올려줄 때 신들이 들어와가지고 그때 그 역할을 해서 붕이 일어난 거지. 요거거든. 어 하니까 그 이제 뭐 이렇게 조용남이 같은 경우는 이제 그 허공대신 또 와 있고 허공대신. 허공대신이 온 게 음악을 갖고 내려오는 거지. 음악. 어 그 다음 걸문 들어와 있고 어 그 다음에 한쟁이 이게 한쟁이. 그 그림 그리는 거 어 요거 와 있고 이러니까 이제 다 들어온 게 되는 거지. 그 시대에 그렇게 들어와 있고 연예인을 하니까 인기 쫙 나는 거지 이게. 어 그래 어느 정도 했는데 그 다음부터는 이 신이 또 뿐 거야. 또 불고는 이렇게 식어 붙어. 어 신이 또 붙어. 어 지금은 없거든. 더 이게 실력이 안 나와 지금. 그 사람들 앞에서 나와서 이야기를 막 이래 하는데 이게 그렇게 안 믿기는 거야. 왜? 싱그럽게 안 믿는 거야 지금. 신이 없어. 서인이 그 제주 가져왔던 서인들이 다 떡부고 어. 그래갖고 이제 지금 발복을 몬 하는 거야. 천천히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